음악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쯤 되면 내가 옛날일 혹은 연초를 많이 생각하죠 또 작년 이맘때는 뭘 했을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제 일기를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춘천에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성화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참 추웠는데요 안도미키 장근석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도청 앞에 오고 많은 분들이 성화봉송에 함께 참여했던 게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올해에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죠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회를 잘 치뤄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났죠 우리에게 있어서 올림픽은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 들려오는 뉴스는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에서 하느냐 평창에서 하느냐 때문에도 갈등이 있다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알파인스키를 했던 가리왕산 그 경기장을 존치하느냐 아니면 원상복구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정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올림픽 때문에 조금 부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릉으로 가는 ktx 열차가 유달리도 고장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는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좋은 행사를 잘 치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일들은 생각만큼 쉽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죠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이 소위 말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아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어두운 마음은 엉뚱한 곳으로 튀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4대 중독을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4대 중독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입니다 이 네 가지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분들이 약 225만 명 도박 중독이 206만 명, 마약이 12만 명, 게임이 268만 명 다 합치면 물론 중복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략 한 7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가는 증상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직자인 저나 혹은 기독교인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중독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부터도 알코올이나 혹은 도박이나 무슨 게임도 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중독이 저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오해를 제가 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자기 삶에 있어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뭔가 나약하고 의지가 없고 그러면서도 뭔가 케락만 좋아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이런 오해를 제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은 뇌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일종의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또 왜 이런 중독에 빠지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도 불쾌한 마음을 갖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 중독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일에 몰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중할 때만큼은 내가 걱정도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나름대로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찾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그 보고서를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중에 저의 관심을 끈 거는 도박 중독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심각하고 가정과 개인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이 도박 중독은 다른 중독과 조금 다른 성향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에는 돈이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기분이 좋기 위해 혹은 습관이 되어서 한다면 도박 중독에는 이거 한 방만 잘 터지면 뭐가 확 변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특별히 승부욕이 강한 분들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중독을 통해서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생이 잘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 인생의 돌파구를 이런 도박 같은 데에서 찾는다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돌파구를 엉뚱한 데에서 파괴적인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낭비하고 불쌍한 안타까운 길을 걷는지 몰라요 올 한해 우리 소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1년 내내 달려왔습니다 물론 제자가 된다는 게 12개월 정도 열심히 한다고 제자가 금방 되는 거 이런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도 하지만 팔로워라는 말도 씁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년간 달려왔지만 우리는 평생토록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본 구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쓰여질 때 모세가 자기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때 한번 쓰여지고요 또 사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 새벽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쓰여졌던 단어와 같습니다 이 말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어 이런 말을 할 때 쓰이는 겁니다 나를 부정한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풀어서 사용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나와 관계없다 나는 나하고 관계없다 모순된 표현 같지만 최근에 시대정신하고는 정반대죠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시대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나를 중심으로의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인생은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인생은 불행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자기 부정의 최초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격도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신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 전지자라고 하는 그 자기를 통해 부정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30년 전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하덕규라는 분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 안에서 발표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로서는 아주 세련된 일종의 보금성가면서도 또 대중가요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제가 그때 그 음반이 나왔을 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LP판을 그걸 딱 들으면서 목소리가 너무 야리야리하고 창법도 좀 이상하고 이런 노래가 과연 되겠나 했는데 지금까지도 불리는 거 보면 아마도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잘 묵상을 해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 속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렇게 삶에 번민과 고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결국은 제자의 삶이 아닌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나를 부정하는 데에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죠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는 것이고 십자가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는 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내 십자가는 특별히 더 어려운가 저 사람 십자가는 김집사 십자가는 좀 쉬워 보이는데 저 사람 인생은 좀 수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여러분 남의 거 보면 조금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각자 각자 인생에 있는 십자가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못이 박히고 피가 흘리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결코 장식이나 구경이나 십자가를 포기하고 중도에 내려오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걸 쉬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 경남 지역 연합 부활절 집회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집회는 하는데요 80년대만 해도 그런 연합 집회를 할 때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질질 끌고 다니던 일종의 아주 거룩한 퍼포먼스를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면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있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했던 사진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크게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큰 거예요 와 저걸 어떻게 들었지? 저걸 어떻게 저 목사님은 들었지? 그런데 잘 보니까 사진에 잘 보니까 십자가 끝에 이만한 바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창의적이다 바퀴를 저렇게 달아가지고 확인은 안 됐지만 그 뒤에 모터도 달려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에 바퀴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랬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바퀴가 없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에도 바퀴가 있거나 혹은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편리하도록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피를 흘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때만큼은 내 인생에 살이 찢겨나가고 내 심정에 큰 고통과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일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로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조금 크고 어려운 고난이 있고 상대적으로는 작고 좀 쉬운 고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나와서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아주 극단의 가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주엄 열매를 먹고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생은 하지만 이 탕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고생을 왜 하는지 모를까요? 알았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 있던 돈 다 누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후회해도 때는 늦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한심하고 답답하고 후회되기는 하지만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 이것은 생각해보면 쉬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탕자는 해결책도 압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고 내게 돈이 없는데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다는 답도 있어요 원인을 알고 답을 알면 고생은 되어도 이 고난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고난은 뭐냐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답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받쳐라 왜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또 피할 길도 없어요 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욕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도 모르고 이 고난의 해결책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게 정말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고난들이 참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욕심 부려서 얻는 고난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내하겠는데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거나 포기하기 십상인 인생을 살아가곤 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을 그 십자가를 설명과는 납득시키신 게 아니라 아들로부터 순종 받으시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고난 앞에 우리는 설명을 듣기 위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해요 이들이 했던 대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국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을 질문이라 말하지 않고 원망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또 알아야만 극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매일마다 있는 겁니다 2019년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날짜나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이미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고 버겁고 힘겨운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제자로서 따라가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며 오히려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인생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짐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인 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길인 게 그게 좋은 줄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내가 가봤다 그 질문자는 저희 큰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더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는 않더라 그건 참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수많은 선택을 할 때 갈등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포기해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쉬운 건 아니었지만 예수를 선택한 것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고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나는 경험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졸업식을 합니다 여러분 졸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주보에도 명단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졸업한다는 것은 한 학년이 올라가고 부서로 진급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미 어린 시절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본인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본인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은 직장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의 삶을 평생토록 이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졸업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제 소원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매년마다 평생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과 고난 앞에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1년을 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왔는가 지금도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고 견디기가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오늘도 또 내년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주님이 복주시고 함께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제자의 영이 임하고 제자의 도가 실현되는 우리 소양성결교의 온전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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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